홍망산을 당도하여 천신이 노이허여 곽시부인 장사철자부장으로 부사 중하나가 내려갔다. 중내려고 온다. 부사하나가 내려와. 불가쓰고 상삼깊고 백팔념주들 먹으내고 산주설들이고 용노세인철축장은 사신구리를 길게 달아. 구누이 멀쎄 깊고 상봉 그분들은 눈들레지와서 진봉사출이 쳐른다. 도시군하나, 도시인사 어찌는 서축포가사삼는디. 용농자 찢어 얼굴로 사야강산을 구형처럼 허랑시기를 다니었다. 금일만한 인생여우의 소리가 뻗쳤지도 방금이다 하자하고 찾아들어왔나니라. 고맙습니다. 다만 동료 그것도 위이나 일으켜주시오. 대략 어명작이 잡즙이 불러있고 가뿐으로 영농으로 유투벅이 놀라시오. 성적이 대하여 듣고 있으리 경의로 고맙고 백파논이 접수하여 진찰나으리 하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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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리라!